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3년 7월 11일에 시행된 고3대상 지구과학원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해드리고요. 해설강의 본격적으로 해드릴텐데 그 전에 일단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들으시는 바처럼 제 목소리가 평소와 좀 다르죠. 또 이럴 때 뭐 평상시랑 똑같아요. 그러지마. 지금 좀 다른거에요. 네.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목관리를 소홀히 하여 목감기에 걸리게 된 점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사실 약간 지금 코맥메이소리도 나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듣는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또 해야 될거 많은데 제가 어? 막 들어 누워있고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 음. 하여튼 조금 들으실 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 예쁘게 어.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다입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총평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바로 문제해서를 들어가도록 할텐데 사실 학력평가 뭔지 아시죠? 교육청 중간 모의고사입니다. 따라서 평가원 모의고사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시험을 응시하는 대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어. 그래서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산출되는 등급컷. 어. 죄송해요. 등급컷. 그리고 어. 뭐 원정수도 마찬가지고 백분위 등등.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 의미를 많이 두진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까짓거 이번에 조금 미끄러졌어. 조금 실수를 했어. 또는 어. 나는 다 됐다 싶은데 풀어보니까 모르는게 있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이 해설강의를 잘 들으시고 빨리빨리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어. 예전에는 아니랬는데 이번엔 문제가 되게 수월하게 잘 풀렸어. 어. 괜찮아. 실력이 좀 올라온 것 같아. 어. 그럼 계속 가는거지. 어. 어. 멈출 수 없는거죠.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 어. 이 나름 발판 삼아서 그거를 이제 더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그런 학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봤는데 몇 등급이네. 어. 나는 뭐 얼마나 됐네. 이건 너무 의미두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 여러분들이 받았던 점수를 스스로 그 등급 점수 이걸 낙인 찍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어. 한 번 만점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1년 동안 내리 만점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고. 어. 한 번 예를 들어 한 번 좀 많이 틀렸어. 그렇다고 어. 계속 놀고 있는 것도 아닐텐데. 아 이거 계속 놀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지만 계속 놀고 있는 게 아닐텐데. 계속 그런 안 좋은 점수가 꾸준히 나오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너무 딱 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점수의 변동은 어. 언제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학습을 차근차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 7월 학평 문제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어.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또 우리들이 공부 또 또 조금 했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아주 그냥 오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지금까지 어떤 여러가지 저희들이 제공해드렸던 커리큘럼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몇몇 문제는 어. 그렇다 하더라도 자료해석이나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쉽지 않은 게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뭐 어떤 시험에서 마찬가지예요. 어. 그런 것조차 없으면 뭐 너무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어. 그런 생각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1번부터 해설관이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해설관이 잘 들어주시고 어. 아 어떤 걸 몰라서 틀렸구나. 체크하시고 맞았어도 내가 온전히 알고 풀어서 맞은 건지에 대한 판단 한 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